2017년 7월 18일 오늘 다이뉴홀러데이 2주째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담미냐고 다이냐고 데리고 페리를 타고 대본포트에서 오클랜드시티까지 갑니다 다이너 얼마나 타야 돼? 6시간 6시간 타면 안됩니다 아마 한 20분정도 타고 갈 것 같습니다 1분 담미나 재밌어? 얼마나 재밌어? 자 여기는 대본포트 저쪽에 해군본부 한국, 오클랜드 브릿지, 시티, 한국 오늘 날씨는 꾸물어 꾸물어 비도 오려고 하고 술은 힐 yourge 비가 올라그래 날씨만 흐리다고 해서 비는 안오는 데 왜 갑니다 슈우우 헬리콘터도 있고 끝 끝